오늘 헤럴드 경제의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예요. 미 전문가 한 트럼프와 FTA 계정에도 관세부가 안전은 근무를 이라는 기사예요. 트럼프 재선 시 IRA 보호금 위험 반도체법 지원금은 안전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정했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한국을 다시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20일 현지시간 컨설팅 업체 올 브라이트 스톰 브리치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 바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죽이기 노름은 우리가 많이 당해서 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올인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로 묘사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무역을 다시 문제 삼는 게 약간 어색은 하겠지만 FTA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주 한국 죽이기 한 거에 자기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트럼프를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면서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의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도 꼭 막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글 쓴 사람 참 웃기네요. 무슨 동맹 간의 협정이라든지 FTA 합상 이런 것을 그걸 깨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네요. 법률사무소 던텐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교태 같은 인간이죠. 이 트럼프라는 인간이.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한국 죽이기 삼성 죽이기 반도체 한국 죽이기에 아주 열을 올리다가 아베는 자기 국민한테 칼 맞았는지 총기 맞았는지 죽었고 트럼프는 대선에서 떨어져서 밀려났죠. 바이든한테. 하나님이 도우신 나라 자꾸 이렇게 한 게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의 그룹인 선임고문을 맡고 있는 테미 오버비는 어느 나라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던 텐스의 대관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전 대통령이 해놓은 무슨 동맹들 깨고 나토에도 다 그런 거 다 깨겠다. 다시 이제 바이든이 회복시켜놓은 거 다시 깨겠다고 그러고 나오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을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가 미국을 갖다 소가락질하고 그거 하지만 부동산업자 출신이라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국의 위상을 다 곤두박질치고 세계가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돈만 따지다가 큰 걸 잃죠. 그동안 한국 기업이 IRA에 명시된 청정에너지 투자 보호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같은 계획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미국에서 한국을 꼬시면서 많이 투자하게 해놓고 투자해놓으면 다음에 우리 전기자동차도 이런 경우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반도체 무슨 혜택을 준다면서 해놓으니까 전부 다 한국만 쪽 빼고 다른 나라든 다 주면서 한국은 거기서 제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에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대통령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북한에다가 우리가 개성공단을 해놨지만 김정은이 정신 이렇게 싹 한 번 마음 바꾸니까 그거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냉전체제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에 투자해놓고 나서 일단 투자가 되면 법을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야비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너무 믿지 말고 자국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미국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같은 계획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다만 그는 반도체법과 인플라법을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공화당 전 의원이 반대하는 IRA와는 달리 상원 통과 당시 의원 100명 중 60명이 넘게 찬성하는 일부 공화당도 지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룰이 공화당 룰이는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60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도체법과 인플라법 보호조금이 대해서는 그들을 꽤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하고 인플라법은 괜찮은가 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목을 메웠는데 동키올 때 갔던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국에 올인하지 말 것을 나는 줄기차게 주장해 왔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드디어 트럼프와 아베가 한국 죽이기 작전을 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국의 악한 짓 하면 아베는 죽고 트럼프는 밀려놨던 걸 기억해야 트럼프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몰몬교라고 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우리가 예상을 한 범위에서 해야지 무슨 동키올 때처럼 세계 중심국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동맹을 깨버리고 이런 식의 행포는 세계 안전 평화에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뒤 뒤통수 치는 것은 비단 북한 공산권만의 문제는 아닌 듯 미국이 더한 것 같아요. 우리 국가는 다변화가 시급하고 그리고 가까운 대구 등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주변국과 교류를 함으로 해서 이 대국들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수송 문제도 바로 우리나라 두망강, 압록강 저쪽에 백두산 저쪽에 바로 러시아고 동해쪽으로는 일본이고 서해는 중국이잖아요. 세계에서 주름가는 나라들이 다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데 이 나라들과 안 하고 미국 저 멀리 가서 미국 하면서 공장 지어놓으니까 이따위로 그냥 법을 없애버리고 해유해가지고 공장 지어놓으면 이런다면 우리 한국도 핵도 개발하고 바이든은 한국한테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핵 하지 마라 하고 공맹을 공고히 했지만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미국 철수하겠다. 그리고 핵 우산을 접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시시가 깔고 달라지는 이런 것보다는 자구책을 써서 우리 국가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헤랄드 경제 2024년도 4월 23일자 미 전문가 한 트럼프와 FTA 개정에도 관세부가 안전한 근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